자, 이거 좀 보셔라 5% 5% 내가 왜 맞아? 니가 세대 맞으면 15% 올라간다 이럴 때는요 원탑이 맞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원탑이, 이거 안 그랬습니까? 내 계장을 토끼장으로 사용하다니 내가 맞잖아 4대만 때려줘요 시청자들 한 20% 찍어버리겠다 아니, 이거 진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는 내가 키스 정류로 안 나오는 프로가 없어 나는 그래도 운동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종류는 다 잘 아는데 제가 나이 먹은 엄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한테 엄마가 얼마나 씩씩하고 운동을 잘하는지 보여줘? 이래가지고 줄넘기 딱 갖고 와갖고 아, 줄넘기? 줄넘기를 하면 막 우리 딸이 흠! 엄마 짱! 아... 그, 저, 저 좁아서 됐, 간이 한 거 오래 했나? 됐, 간이 한 거 오래 했나? 진짜, 지금? 나 이 바지 입고 할 수 있어? 이거 이 바지 차림으로 자, 먼저도 하세요 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머, 이거 할 수 있을까? 언니도 했어 해봐 다 하고 야, 우리를 갖다가 으악! 어머? 어머? 이 정도? 네 이 정도? 네 이거 한 번 넘기 말고 두 번 넘기 아 쌩쌩이? 쌩쌩이 되나? 아 이게 정말 정말 기본이 없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딸 수준이에요 근데 저 이거 시키기 전에 되게 원화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더니 하고 나니까 되게 혹독하시네요 아 지금 그런게 있어요 끝까지 하는 그런 개인 저희 줄 넘기로 다 courses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dane 뭐 가다기 이거 이거이 이거 바지 워킹이 다른데 벌써 앞뒤 발이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2, 3, 4. 오! 오! 정말 반찬이에요. 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평소는 제대로 입고 하시면 몇 개는 아십니까? 한 20개 이상? 근데 줄넘기 하시면서도 너무 우아하세요. 소정은 너무 우아하세요. 표정은? 네. 그리고... CF처럼. 아, 대단하다. 4번 안 타죠? 아주 반전이 있는 분입니다. 운동화에서 배운 정신, 안 되면 되기하라 그런 정신으로 맹장이 터지는데도 꼭 참고 오디션을 보러 갔다면서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꿈이 연기자였어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몇 살 때부터? 배우 관두고? 배우 관두고? 배우 관두고가 아니라 정말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렇게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배우? 저는 배우가 될 거예요. 라고. 영화배우가 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배우고 싶어요. 배우하고 전달했는데 아, 배우해라. 그런데 배우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어려서. 그래서 집안 몰래 친구랑 둘이 가서 오디션도 보고 거기 왔더니 영계 선생님도 계셨고 김성훈 선생님도 계셨고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던 분들이 다 심사위원이시고 여기에서 합격하면 배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붙었죠. 현재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학원인 줄 모른 거예요, 제가. 학원에 붙었어요? 그렇지. 수학 신청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업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수업료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워...